BOOK zw 뭐해야 돼 이거? 맥클이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팀에 8라 나올 수 있어서 뭐..뭐 해야 돼 이거? 탱 뭐 해야 돼? 비버? 일단 8라 나올 것 같아요 호라이즌이요? 몰라? 호라이즌은 잘 모르겠어. 뭐 거점맵이라서 좋아보이긴 한데 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저거요. 성우님이 해주신 거지. 유튜브 잘 안 보시나 보네. 유튜브 제일 마지막에 그건 더. 아우트로. 아 이거 힐러케어하기도 바쁜데. 성우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매트릭스가 남아돌질 알겠네. 아 천원 보냈어. 저건 내가 한 거지. 녹음. 저거 제가 녹음한 거예요.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작은 거 패킹해놓을게요. 리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이거 딥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윈섬 윈섬 들어온 거. 나이스. 나이스. 틀에 애꿈까지. 힐. 힐. 리퍼 왼쪽. 리퍼 뒤 1층. 리퍼 잡자. 온마 sentenced. 라. 이 fought. 5천만원 베르. 하하. 그렇다. 감사합니다. 5천만원. 호라이즌은 왼쪽도 하면 되고 오른쪽도 여기는 이제 힐러들이 먹고 버틸 수 있고 오른쪽에 해킹해놨거든요 제니어 타님 물리면 저 먹으세요 조심하이소 애들 겁나 무섭게 온다 침온다 침온다 오케이 나 들어오면 해킹하면 돼 나 여기있어 윈스턴 뛰면 내가 볼게 윈스턴 오른쪽으로 뛰었어 윈스턴 오른쪽 다 오른쪽으로 뛰었어 오오오오 리퍼 리퍼 이 방렬아 빠짐 우리 매티스 형에 다 했다 이거 윈스턴 윈스턴 쪘어 윈스턴 쪘어 오른쪽 트레이킹 트레이필 겐지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갈게 들어갈게 오케이 매티스 켜주고 루슈 겐지 해킹 겐지 해킹 잡을 수 있다 트레이님 잡을 수 있어요 겐지 겐지 해킹 겐지 해킹 겐지 risque 하여튼 문제가 없어있어 Sammy 요오아아아 이번에 초을 잘 써주셔야 됨 이치 변환 지 탈치 완료 ossing 디바 메카 터졌어요 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났다 EMP 있는데 난 쟤네 조화나임 엔간하면 이거 쓰세요 위험하면 어 써야 돼 엔 쟤네 부활 조심 부활 조심 나이스 나 가고 있어 EMP 오염 야, 버리시킬 나이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마우스 쟤네 궁 많이 뺏거든요 오른쪽으로 간다 이분은 오른쪽으로 간다 넷이 오른쪽으로 갔어 디바이킹 나이스 야 윗폼 쪘어 윗폼 쪘어 EMP 온 그냥 빨리 쓸게 깔끔 트리킹까지 나이스 나이스 야 0대시다 0대 음 정수 0대 0 공수 변경 공수 공수 공수에 되게 상하게 뜯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상대 하 하 그 호라이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제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시내판 동영상 보이시고 있죠 디바를 해킹하세요 그거는 진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했는데 그게 진짜 뒷말이 아니야 방금 보셨죠 디바를 후좌만 달아 줘도 손발 혼자서 계속 그 중앙 치면을 혼자 컷 할 수 있어요 에 그리고 궁도 많이 찬단 말이야 체력이 6백 맞나? 디바이킹하고 하면 쟤네네 아무것도 못해 천원 보냈어 아우 천만원 감사합니다 왜 울어요 빙글도는 하트 승리감에 찬 얼굴 승리감에 찬 얼굴 아유 감사합니다 천만원 감사합니다 쟤네 손브라 나올 것 같아요 좋아보이니까 손브라에 쓰면 그냥 EMP 한번 빼주고 아니면 추월 잘 쓰시던가 이거 누르면 문 닫힌다? 뭐야 저거 어떻게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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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어 몰랐지 신기하다 이런거 뒤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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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야 오른쪽 오른쪽 지하 먹을게요 일단 지하 가자 입구에서 매트릭스 켜면서 갈테니까 가자 고우 안녕 쟤네 디바 디바 코브라 문 같애요 들어와 들어와 여기 들어와 리퍼 있다 리퍼 있다 어 뭐야 나 꼈어 야 얘들아 나 꼈어 야 얘들아 나 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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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잠시 속게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약간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80 계속 드세요 계속 버그면서 버그면서 디바이킹 갈게요 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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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멜치 오른쪽 위에 멜치에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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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멜치에킹 치렀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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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수 1대 6 아 근데 방팔 아니야 어? 승리한다 승리 멜치 아 네 오우 오우 공격 에임좀 볼까? 보고 능력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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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혁이네 나랑 비슷한데 내 그린 흐흫 구독 눌렀어? 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